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가수라는 직업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모습들, 빛나는 모습들도 있지만 저희는 정말 데뷔 과정과 준비 과정, 저희가 힘들었던 순간들, 1분, 1초를 다 대중분들께 공개하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많은 비판도 받았었고 그런 걸 직접적으로 느끼고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에는 내가 움직여야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끌고 왔던 것들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 강인해지고 굳건해진 것 같아서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많은 분들께 그런 걸 보여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참 좋고 너무나도 저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